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던 사건, 어린 자녀들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 뒤에서 백인 경찰들이 무려 7발의 총격을 가해 쓰러진 흑인 아빠.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면서 더욱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격해졌고 그 시위가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위스컨 신주, 이번 경찰 총격 사건의 피해 남성은 29살의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 씨. 그는 당시 현장에서 차량이 긁힌 것을 두고 두 여성이 다투자 이를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근처 마당에선 블레이크의 3살배기 어린 아들 생일 파티까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용의자로 오해한 경찰이 뒤쫓아와 아들 셋이 타고 있던 차량에 타려던 블레이크 씨 등 뒤에서 무려 총탄을 7발이나 발사했고 이를 아이들 3명이 모두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총도 갖고 있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고 저항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분노한 시민들이 차량에 불을 지르고 또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거칠게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첫날 격해진 시위에 야간 통행금 지란이 내려졌고 이젠 주방위군까지 배치됐습니다. 문제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경찰 과잉 진압 사망사건에 이어 또다시 유사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뉴욕과 LA에서도 다시 시작되나 등 미 전역으로 재확산될 조짐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편 등 뒤에서 7발의 총격을 받은 흑인 블레이크 씨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허리 아래가 마비됐다고 가족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영구적 마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일단 영상 속 등장한 경찰 두 명이 휴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뉴욕, LA 등 미 전국적으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은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은 시위대를 조롱하는 트윗을 올려 오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등 뒤에서 흑인을 향해 백인 경관들이 용의자로 오인 발사한 총격 사건으로 미 전국이 다시금 동요가 되자 피해자 가족은 CNN 방송에 출연해 평화 시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공화 양단에서도 관심이 몰렸는데요.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성명을 내고 이번 총격이 우리나라의 영혼을 관통했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총을 쏜 경관들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들고 일어난 시위대를 조롱하는 트윗을 달렸는데요. 트럼프 주니어는 건물이 불타고 있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 민주당이 11월에 승리하면 당신이 사는 곳 근처에 바로 이런 장면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어 이제 당신 뒷마당에 올지 여부는 당신에게 달렸다며 비꼬았는데요. 계속해서 트럼프 주니어는 블레이크 씨가 경찰을 폭행한 장과가 있고 가정폭력과 성범죄 페미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지적한 트윗을 리트윗까지 했습니다. 한편 경찰의 총격 7발을 맞고 하반신 마비가 된 블레이크 씨의 조부는 시카고 일대에서 유명한 목사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tif全部 유지기 проч 유지기 그러